ADL WRC 2시즌 첫번째 경기 스웨덴 세번째 스테이지 G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눈부신대 어 앞이 안된다 첫번째 오른쪽이야 어 직신이었네 어 저 사운드버그 생겼어요 아싸 틀랐다 사운드버그 야 이거 틀랐다 어 멀티에서 사운드버그 잘 안나던데 어 어떻게 해야되고 DNF죠 소리 듣고 해야되는데 와 변성이 안되는데 차량트러블 토크소리밖에 안난거 같은데 어 근데 길이 안보이는데 엔진소리 게임소리 차소리가 안들리네 토크소리밖에 그 터모소리밖에 안들려 터모소리밖에 그런 보고도 있어요? 몰라 방송은 제대로 나온다고요? 그 터모소리밖에 안나와 그 소리 하나가 빠졌어 엔진소리가 안나서 엔진소리가 안나서 아 여기 또 막았다 와 또 이렇게 망하나 이 경기 다시 나갔다 들어오셔야 될건데 아까 이거 끝나고 나갔다 해줘 일단은 터모소리밖에 안들려가지고 차이가 벌어진다 오른쪽은, 앞블비하여 왼쪽은, 오른쪽은 오른쪽은, 오른쪽은 오른쪽은, 오른쪽한, 오른쪽, 안그블비하여 조심하시고, 천국은 그 sewer 끙이 없어졌어 아... 진짜... 차이가 더 벌어졌어 아... 잠깐 1등 행복했다 뭐, 오른쪽은, 오른쪽은, 오른쪽은 아 미친 이거 소리 안 들리니까 개운성이 안 된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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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 중 1등 와 변석이.. 아.. 미치겠네 그래도 실수만 안하면 엔진 소리만 꺼졌네 엔진 소리만 꺼졌네